여러분 안녕하세요 시기왕TV 입니다. 오늘 리뷰해드릴 시계는 오데마픽의 로얄오크 중에서도 대표적인 이 두 모델을 비교해드릴건데요 이게 26320 이고 구형 모델이고 이게 26331 신형 모델 인데요 구형 금통 모델 리뷰가 작년 한 8 9월 영상 보시면 있어요 26320 블랙 금통 모델인데 그 당시에는 한 6천 초중반 정도의 거래가 되던게 지금은 1억이 넘었어요 제가 지지난 영상에도 이 비트코인이랑 시계를 비교했던 적이 있는데 음 네 그때 그거 참 제가 아까웠어요 그때도 판매가 참 아까웠는데 지금은 더 아까운 그런 생각이 들고요 우연한 기회에 스틸 모델을 또 제가 교환을 했었는데 이 모델이 저는 많이 헷갈려 하시거든요 26331 과 26320 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제가 오늘 상세한 리뷰 이건 아마 해외 유튜버 분들 중에도 안 계실건데 이걸 보시면 확실히 구별이 되실겁니다 먼저 육안으로 보이신게 보시면은 이 스몰 세컨드가 26331 은 이 9시 3시 6시 가 사이즈가 다르죠 이 두개는 크고 이 하나는 작아 0구 초침이 돌아가는 건 작은데 이건 보시면 크기가 3개가 똑같아요 그래서 어떤 유튜버 분은 이게 더 좋다고 하시는 분도 있어요 해외 유튜버 분 중에는 이게 사이즈가 똑같기 때문에 이걸 더 좋아하시는 분도 있는데 이건 개의 개 취인 것 같아요 개인의 취향 그리고 날짜 창을 보시면 이게 조금 더 밑에 있어요 26331 이 이건 조금 더 위로 올라가 있죠 위치가 이 5시 4시랑 5시 사이에 있는 건 똑같은데 약간 더 밑에 쏠려 있다는 거 밑에 쏠려 있다는 거 이게 더 위에 올라가 있다는 거 그리고 와플판 다른 건 비슷한데 음 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나머지는 뭐 딱히 그렇게 이 다이얼에서 보여지는 차이는 없구요 아 옆으로 돌려 보실게요 음 이거는 좀 큰 차이가 있는데 이 밴드 두께를 보시면 이거는 일정해요 두껍거든요 밴드가 그러니까 이거는 중량은 당연히 금통이기 때문에 이게 무거운데 이 브레이슬릿의 두께 보시면은 더 얇아요 26331 이 그래서 제가 지금 중량을 비교할 수는 없어요 26320 금통 모델은 제가 지금 없기 때문에 비교할 수가 없는데 어 이게 이렇게 두께 차이가 있다면 26320 그 금통은 더 무거웠지 않을까 라는 게 저의 추측 이에요 이게 확실한 건 아니고 보시면 밴드가 더 두껍죠 이게 착용감에 주는 차이가 있을까 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보시면은 네 밴드가 이 구형 크로노 모델이 더 두껍습니다 그리고 이 지금 저도 영상 촬영하면서 보는 건데 이 두께도 약간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이게 약간 두꺼워 보이긴 하는데 떨어지는 게 아닌 이건 똑같은 것 같아요 그리고요 잠시만요 옆에서 보는 이 두께는 확실히 차이가 많이 나고요 또 이게 큰 차이가 뭐냐면 이 스몰 세컨드 크로노를 작동할 때 이거는 그냥 누르면 되는 구조 거든요 누르면 크로노 작동을 했죠 근데 그 데이토나 나 어떤 다른 시계들은 방수를 신경을 써서 지금 26320도 그렇고 보여 드릴게요 이거는 그냥 안 눌려요 일단 이거 밥을 좀 줄게요 그래야지 움직이는 걸 보여드릴 수가 있으니까 자 이거는 그냥 누르려고 하면 안 눌려요 이거는 크로노를 돌려서 데이토나 처럼 누르셔야만 작동이 돼요 저는 이게 더 어떻게 보면 방수에 강하기 때문에 이게 더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 신형으로 바뀌면서는 이 글라이드 기능이 없어졌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똑같이 방수는 50미터인데 생활방수죠 사실 다이브워치 뭐 이런 GMT나 서브마린은 아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는 건데 이게 좀 큰 차이에요 제가 그래서 26331을 처음 봤을 때 크로노 작동해 본다고 이걸 막 돌리려고 그랬더니 그 교환 하시는 분이 이건 그거 아니라고 놀라시더라구요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고 이거는 그냥 눌렀다가 다시 원점도 누르시면 되는데 이거는 일단 한 바퀴 도는 거 확인하시고 보여 드릴게요 이거는 이렇게 돌려서 사용을 한다는 거 뒷백도 한번 비교해 볼까요 이 정도만 근데 아셔도 아 이게 상당한 차이가 있구나 아실 거예요 모르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을 거에요 시계 거래 하실 때 반드시 시침에 한 바퀴 돌고 1분 넘어가는 것까지 확인하고 거래 하시는 게 좋아요 여기서 문제가 된다 문제가 됐다는 거래 후기를 본 적이 있어서 이것도 예 0점 맞추시고 이걸 다시 잠그는 구조 시라 구조라고 알려 드리는 거에요 나머지 뭐 작동하는 방식은 똑같으니까 뒷백도 한번 보고 리뷰를 마칠게요 둘 다 이게 구형 어 카드 보증서는 아니고 종이 보증서로 되어 있구요 뒷백은 어떨까요 한번 보여 드리면 로얄 오크 뒷백은 큰 차이는 없네요 제가 둘 다 금통으로 비교해 드렸으면 좋겠는데 26320 금통 모델은 참 아쉽네요 15450 금통도 아쉽고 이건 H단이고 이건 J단이 이게 조금 더 늦게 출시가 된 거고 뒷백은 뭐 큰 차이는 없어 보여요 이 각인 같은 게 다르지 않네요 제가 오늘 알려 드린 것만 어느 정도 숙지를 하셔도 이 스몰 세컨드의 차이 그리고 날짜 창의 위치 차이 그리고 이 크로노 작동할 때 글라이드를 잠그고 푸는 거 옆에서 봤을 때 이 밴드의 두께 확실히 두껍죠 둘 다 착용감은 굉장히 기가 막히게 좋구요 오늘 아마 26320 이 친구도 제가 굉장히 아끼던 친구인데 오늘 교환을 할 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항상 시계를 떠나보낼 때 그 서운한 마음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굉장히 정이 많이 들었던 친구고 스틸워치 중에는 정말 데이터나 아무리 예쁘다고 해도 이 AP가 주는 어떤 만족감을 따라하기는 힘든 것 같아요 다들 시계 가격이 너무 오르고 있으니까 어떤 판매할 때 좀 아쉬움이 많이 남기는 해요 그래도 좋은 주인 분을 만나서 저는 금통 위주로 찾아보니까 좋은 분께서 잘 예쁘게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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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